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밤성당 청년 찬양팀 최은우입니다. 저희가 미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곡을 부르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. 저희 오늘도 찬양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.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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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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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함께 맞춰 하여 VISTA 와서 나롯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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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바다니로 나의 소망 나의 깊은 보라색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를 살리라